두산중공업이 운영한 강원도 홍천의 클럽모으컨트리클럽이 18곳이나 매입 의향서를 제출한 입찰 경쟁을 통해 하나금융 모아미래도 컨소시엄에 인수됐습니다. 하나금융 모아미래도 컨소시엄은 클럽모으CC를 1,850억 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골프장 몸값이 상승하면서 클럽모으CC 홀당 매각가가 68억 원으로 형성돼 시장 예상치였던 55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브랜드인 모아미래도를 앞세워 성장하고 있는 모아건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추가 개발 여지가 있는 클럽모으CC의 3만평 유휴부지를 이용해 골프텔, 콘도, 연수원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